현재 국내은행의 투자상품 영업은 주로 개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매 위주의 영업에서는 영업력에 의존하다 보니 고객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고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워 투자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자문형 영업은 고객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산을 배분해 수익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은행과 고객 간 소통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은행권이 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투자 자문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은행은 자문형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도모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위 규율 체계가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상품 영업 시 고객에 대한 이해, 자산 분배 및 평가, 복수의 투자상품 제공 등 투자 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문형 투자 서비스의 정착이 빠르게 이루어져 안정적인 자산 수익률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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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